16.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교훈인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묵무진한 지혜와 권면과 교훈의 말씀이시니 내가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면 그 많은 말씀이 내 마음속에 간직이 되어서 성령이 나를 통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면도 할 수 있고 권고도 할 수 있고 말씀의 지식을 나눌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안하고 마음속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속에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을 갖다 채운 창고가 되어서 성령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격려할 때 구약에서 신약에서 말씀이 넘쳐나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총명으로 서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 않냐고 신약 구약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지지 않아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한다는 것 쉬운 일 같지만 절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요. 우리 무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힘든데 평신도들이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느 집사님 한 분이 부흥에 가서 크게 감동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하루 10장씩 성경 꼭 읽겠다고 작정을 하고 절심에 열이 붙어가지고 한 한 주일 동안 10장씩 읽다가 나중에 힘이 들거든. 그러니까 10장이 그 다음에는 5장이 되고 5장이 2장이 되고 그 다음은 1장이 되고 아니 나중에는 아유 성경 읽기가 너무나 힘들더라고 시간도 없고 해서 그만 그렇게 성경 읽지 말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덜쳐서 한 구절 읽고 한 번 덜쳐서 한 구절 읽고 자고간 성경을 봤다는 그러한 양심의 위로라도 받고 나가자. 그래서 하루는 일어나서 성경을 탁 덜치니까 마태복음 27장 5절이 눈에 탁 띄거든요. 그 읽어보니까 스스로 목매어 죽으니라. 어이쿠 무슨 이런 말이 나오네. 가론 유다가 목매어 죽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유 다른 성경 봐야죠. 덜쳐보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누가 보면 10장 37절 너도 이와 같이 봐라. 아유 큰일 났따. 이렇게 좋은 성경 하나 읽고 나가야지. 이게 안 되겠다고 또 앞 덜치니까.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내 하는 일을 숙히하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깨닫다니라. 아 성경은 이렇게 읽을 때가는 큰일 나겠구나. 성경은 차근차근 읽어나가야지. 중간에 띄엄띄일 때가는 목매어 죽어라. 너도 그렇게 하라. 숙히하라. 그러니 뭐 박살났죠. 성경이란 것은 꾸준히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꾸준히.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반드시 맛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밥이 어떻게 맛있었습니까. 밥은 반찬을 곁들여야 맛이 있지. 밥 그 자체는 맛이 없어요. 맛이 없는데 그냥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와서 하나님 말씀 공부할 때 목사들이 예화도 들고 재미있게 설교도 하고 하는 것은 반찬을 곁들인 것입니다. 주일날 설교할 때 말씀에다가 또 여러 가지 재미있게 하는 것은 목사님이 반찬을 곁들여주니까 맛있다. 성경은 읽기 싫은데 주일날 강의는 참 재미도 있고 주일날 설교는 참 맛있는데 나 혼자 성경을 읽으면 성경은 검은 것은 글이요. 흰 것은 종이요. 너무나 괴롭다고요. 그것은 성경은 밥입니다. 내가 혼자 읽을 때는 밥만 먹는 거예요. 맨밥. 맨밥 먹으려니까 힘이 들지만 맨밥을 먹어놓아야 되는 것이요. 교회에 목사님이 반찬 다 해서 온갖 된장찌개도 있고 김치찌개도 있고 생선도 있고 소고기도 있고 지짐도 있고 그렇게 먹이니까 아유 맛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주일날 수요일날은 말씀이 맛있을 수도 내가 혼자 성경 펼치 놓으면 너무나 맛이 없다. 너무나 힘이 들어요. 반찬을 만들어서 먹이는 목사도 성경 읽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성경을 우리 교회에서 출간하는 매일 성경 읽기 있잖아요. 알아요 그거? 매일 성경 읽기. 그걸 가지고서 매일 같이 성경을 읽어나가면 1년에 성경 한 번은 꼭 읽어요. 그거를 이무적으로 어디 갈 때도 가지고 갑니다. 왜? 목사도 목회한다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성경 읽을 시간이 없어요. 너무너무 신방하고 설교 준비하고 부흥회하고 대화하고 하는 데 바빠가지고서 성경 읽은 시간이 없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겨우 억지로라도 숙제니까 매일매일 읽은 내 숙제다. 내 숙제해야지. 읽어야 돼요. 오늘도 난 아직 숙제 못했어요. 지금 오늘 저녁에 들어가면 숙제 그거 하고 자야 돼요. 잠을 못 자라도 숙제는 해야 돼요. 매일 읽고 난 다음에야 잠을 청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같이 매일 일독 성경을 가지고 숙제처럼 읽으면 1년 365일경. 아, 이제 뿌려도 다 읽어도 이제 뿌리는데. 여러분, 읽는다는 것은 여러분 창고에 갖다가 넣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고에 넣는 것 다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필요할 때 성령이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아예 창고에 안 넣어놓으면 필요할 때 성령이 찾아내지도 못해요. 그러나 내가 부전한 성경을 읽어놓으면 그때는 의미를 몰라도 필요할 때는 성령이 창고에서 그 말씀을 끌어내어서 내가 위급할 때 말씀이 나타나서 큰 위로와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여러분 꼭 부전히 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그냥 있는 게 아니라 풍성이 가요. 많이 읽어서 풍성이 가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이 지혜의 말씀입니다. 모든 인생을 사는데 지혜. 인생 사는 지혜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인생을 사는데 극률과 자비와 겸손과 원유와 오래 참음을 꽃 입고 사랑으로 죄를 묶고 사는 것이 지혜거든요. 이렇게 사는 것이 인생을 정말 멋있게 지혜롭게 성리로 사는 것이 그 성경에 가르치는 모든 것이 다 지혜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입니다. 지혜는 문제를 해결해서 가장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 지혜인데 이 말씀이 지혜인데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되니 지혜롭단 말입니다. 지혜로워요. 그래서 지혜를, 말씀을 가지고서 지혜로 피차세로 가르치고 군면하고 그 다음 성경에 시편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참 좋지 않아요. 시편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신뢰가 노래는 방은 노래인겠습니다. 그때그때 방은 나오면 방은 노래를 하며 마음의 감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이 시를 읽고 찬미를 하고 혹은 신뢰가 노래, 방은으로 노래하고 해서 우리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마음이 이 세상에 살면서 자꾸 부대끼지 않아요. 먼지가 날아오고 뒷걸이 날아오고 또 핥히고 상처 있고 마음이 부대끼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읽고 시편 읽고 찬송 부르고 하는 것이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느 부부가 심한 싸움 끝에 결국에는 부인이 도저히 마음이 안 말려서 이제는 이혼해야 되겠다. 그 부인에게 말하기를, 부인이 친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렇게 고통스러워도 도와주는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어디 계셔? 그 친구가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셔. 하나님은 보호자에서 움직이지 않아. 네가 자꾸 들락날락하지.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셔.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거야? 네가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불러라. 찬송을. 기도도 안 나온다니까 찬송을 많이 불러라. 팔자 좋은 소리 안에 너는 남편하고 안 싸우니 그렇지. 남편하고 싸워서 남편이 이혼하자고 폭탄스러움을 했는데 나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지 몰라. 그러나 찬송해. 그때는 자꾸 찬송을 불러. 찬송이 너의 마음을 순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듣고 부르기 싫은 찬송을 자꾸 부르기 싫으시겠어요. 찬송을 자꾸 부르니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찬송 속에 그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그하는 야외여. 야외는 그으로 하시나이다. 찬양은 하나님의 성령을 불러옵니다. 엘리사가 한 번은 예언할 때 예언이 안 나오니까 악기 잘 다루는 사람 불러오라 했습니다. 그래서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이 와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성령이 마심으로 엘리사가 예언을 한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것은 다윗을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다윗은 악기도 많이 만들고 찬양을 많이 불렀습니다. 시편이 거의 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은 바로 곡조 없는 찬송이고 곡조부터는 바로 노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를 많이 불렀기 때문에 다윗은 성령이 늘 충만했습니다. 어느 교회도 여러분 성령운동이 일어나면 찬송을 많이 불러요. 교인들이 막 저렇게 박수치고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그냥 성령이 떠나면 와서 졸아요. 찬송도 안 부르고.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박수치고 찬송한다고 흉 많이 봤어요. 미쳤다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는 것. 전부 다 정신나간 사람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박수치고 기뻐하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점점 더 많이 회개하고 병이 났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도 따라서 저 주시면 이렇게 박수하더니만 나도 이렇게 합니다. 요사이 박수 안 치는 교인들 보았어요. 어느 교회 예배에도 다 박수하고 찬양합니다. 왜? 즐겁게 찬양을 부르던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찬양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죠. 우리 기독교회가 다른 어느 종교보다 위대한 것은 우리 교회에 모일 때 찬양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가 있습니다. 슬플 때도 찬양하고 즐거울 때도 찬양하고 호통스러울 때도 찬양을 했습니다. 바울과 빌립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지나다가 잡혀서 슬큰 얻어맞고 밥도 굶고 감옥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양발 양손에 차고에 차여서 쇠줄로 묶여서 누울 수도 없는 그런 증여에서 밤중에 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습니다. 세골왕을 철렁철렁하면서 찬양을 부르니까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웠던지 감옥에 있던 죄수들이 전부 다 깨어놨어 찬양을 들었습니다. 보통 저희들은 야 이 찬양인데 시끄럽다 이놈아 왜 찬양을 부르고 야단이야 그럴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들었습니다. 찬양의 은혜로웠던지 그러자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에서 빌립보 전 시위가 지진으로 흔들었습니다. 왜 바울과 신라의 찬양에 하나님이 박수를 쳤다고 하나님이 박자를 맞춘다고 박자를 치니까 시위가 전부 다 움직여가지고 감옥문도 열리고 차고도 다 끌려져버리고 그리고 죄수가 놀라서 뛰어들어와서 선생님이 어찌하여 구원을 얻으려니까 바울이 죄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해서 온 가족을 구원시킨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언제나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는 찬양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성도들이 찬양을 잘 받느라 내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가대들이 찬양을 할 때 내 설교에 맞추어서 찬양 불러주기를 참 원한다고요. 내가 설교할 것을 미리 알고서 제목에 맞는 찬양을 어떤 때는 성가대가 아예 번지수가 다른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나는 기쁜 즐거운 설교를 하는데 슬퍼 빠진 찬양을 부릅니다. 번지수가 틀려요. 저하고 박자가 맞지. 그래서 내가 일찌감치 설교 원고를 내놓는데 성가대 대장이 설교 원고를 미리 받아가지고 보고서 그게 맞는 성가를 해서 서로 다 박자가 맞아야 돼요. 그래서 찬양과 감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데 그래 이 참여님이 자꾸 찬양을 부르니까 성령이 성령이 마음이 즐거움이 생겨서 에라까지 남편이 용호를 하든 이혼을 하자 죽이든 살던지 모르겠다 난 예수님하고 같이 산다. 그래서 그냥 열심히 집안 소재도 하고 카편도 밝게 해서 달고 꽃도 물을 주고 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남편을 위해서 좋던 밥도 아주 정성이롭게 하고 반찬도 맛있게 하고 오면 이렇게도 하고 남편이 저거 돌았다. 완전히 돌았고 그러나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해서 부인이 콧노래를 부르고 집안을 명랑하게 만들고 남편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니까 하루 남편이 부르더니 여보 내가 정말 당신 평가를 잘못해서 큰일 날 뻔당했어 이제 보니까 당신이 나에게 굉장히 귀한 보아야 나는 과거에 당신을 잘못 평가해서 나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이건 내가 잘못하면 큰 보아를 잃어버리는 당했어 당신이 천성이 명랑하고 정말 나에게도 관심이 있고 살림도 잘하고 좋은 여자인 것을 알고 내가 회개한다 내가 이혼하겠다고 말한 것도 회개하니까 날 용서해주고 잘 살자고 그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찬송 때문에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찬송 하늘루야 찬양이 삶의 태도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여러분 행진해 갈 때 아주 용감한 찬송을 부르잖아요 군대가 슬픈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싸우러 나가요 동이 터는 새벽 꿈에 고향을 보누 외투 입고 투구 쓰면 맘도 새로 와 50년 전에 제가 군생활할 때 부른 노래입니다 아주 용기 있게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 군인들이 사이가 충천하죠 그런데 군인들에게 슬픈 노래를 부르게 하면 군대들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일본 사람이 망할 때쯤 되어서 일본 군대 군인들의 군가가 아주 슬픈 군가가 많았습니다 저 광야에 피빛내내 소리 피빛내내 나는데 나는 우리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다고 그런 건 굉장히 슬프지 않아요 그런 노래 부르고 어떻게 알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일본 사람들이 이길 때는 굉장히 용감한 노래 부르세요 가테구르조 또 이사마시구 지가테구리요 데데까라와 아주 뭐 굉장히 나중에는 슬픈 노래 부르면서 태평양의 라바우루 섬에서 보니 날은 어두워지고 달은 떴는데 소나무에 북두칠성만 비치고 이런 노래 부르고 어떻게 싸웁니까 북두칠성 쳐라보고 탄식하면서 어떻게 살아요 그러므로 이 노래라는 것이 우리 사람의 사상과 감정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사상과 감정이 순화되기 위해서는 크리스도의 보혈의 노래와 사랑의 노래를 불러야 돼요 세상 노래 부르면 은혜가 싹 없어집니다 내가 어느 집회에 갔는데 전부 모여서 찬송을 부르고 참 분위기 좋았어요 성령이면 아 그 다음 어떻게 하다가 노래하는 사람 세상 노래하는 사람을 강단에 써가서 아주 신바람 나게 세상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령이 다 떠나버리고 완전히 냉장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분위기가 확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굉장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령이 오신 분위기는 찬송을 통해 쑤는데 세상 노래 부르니까 세상 분위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불이 불러가지고 세상에 불이 불러가지고 전부 성도들이 찬송으로 박수 쓰는 사람들이 막 일하고 막 세상 노래에다가 깔아가지고 그 다음 날 보고 설교하는데 설교를 하니까 기운이 싹 가셔버려가지고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세상 분위기가 되어서 어떻게 설교를 합니까 이 노래는 분위기를 만드는 데 굉장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여러분 알았죠? 분위기를 잘 만들어줘야 돼요 오늘은 분위기 꽤 잘 만들었어요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죠 분위기를 망쳐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증거하죠 이러기 때문에 시와 찬리와 신령한 노래는 우리 신앙생활하고 밀접한 방위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어떤 종교보다 파워와 불하게 발전할 수 있는 것은 이 시와 찬량과 신령한 노래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그러므로 집에서도 여러분 찬송의 대불을 많이 틀어놓고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찬송을 많이 부르죠 즐거울 때는 즐거운 찬송을 슬플 때는 슬픈 찬송을 불러야 돼요 슬픈 찬송이 오히려 우리 마음의 체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 도움의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요 찬송은 우리의 마음의 분위기를 하나님이 임지하시도록 잡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그하여 모든 지혜로 비차 가르치며 본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니 감사 안 할 수가 없지요 마음이 순화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늘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다음 17절이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칠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도를 믿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고 장사장하고 그리도와 함께 일으킴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늘에 앉혔으니 여러분과 나는 누구냐 하면 따라 말씀 나는 예수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요 세상 사람 아니요 예수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성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실제로 영적으로 나는 예수 용기 제 부목사는 예수 호선이 예수가 우리 성입니다 따라 말씀 예수가 나의 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마귀가 와더라도 네가 누구냐 하면 나는 예수 용기다 겁이 난다 이거 보통 사람 아니구나 예수 가족이구나 예수 가족입니다 우린 예수 가족이에요 예수님이 신인류의 조상이고 예수 가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가족이요 예수님 대변자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로서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해도 일을 해도 예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해도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우리가 못해도 예수님께 수치가 돌아가는 것입니다 뭘 잘해보십시오 예수 있는 사람 잘한다 그러죠 못하면 예수생이 항상 저렇다니까요 무엇을 해도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니까 큰일 났다고요 어떤 사람 말하기로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요 일은 내가 하는데 왜 예수님을 걸고 넘어져요 그렇게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왜 우리 성이 예수가니까 예수님 걸고 넘어져요 또 옛날에 우리가 제가 부산에 살 때 부산시장에서 예수 잘 믿는 아주머니가 전도 열심히 해요 전도 열심히 안 돼도 싸움도 시작해서 제일 해요 그 아주머니 싸움 했다면 목청이 낭낭하게 호함 소리 높여가지고서 뭐 총알같이 쏴야 되는데 감당을 못합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사람들이 나도 그것도 예수와 믿을 때입니다 저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하냐 예수생이 삶쟁이 그래서 나도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 아주머니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왜 예수를 그느냐 나는 나지와 예수를 걸었어야 하냐 그리고 또 달라던 것입니다 싸움을 그런데 나는 나고 예수님은 예수인데 왜 예수님을 걸어서 용을 하느냐 그 말이 이론이 성이 될 것 같지만 실제는 안 돼요 왜? 그 부인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성이 예수 가기 때문에 예수를 걸어서 용을 하게 됩니다 그 여자가 잘못한 것은 예수를 걸어서 용을 하게 돼요 우리 교회가 잘못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요구하고 교회가 잘하면 예수 믿는 교회가 잘한다고 칭찬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할 수 없이 이제는 그리스도가 분리되어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이상은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신 이상은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천당 내 천당 예수 영광 내 영광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나는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말이나 이래나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하더라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버지가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이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말하면 좋아서 못 견뎌요 왜냐 예수님만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온 것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풍찬노습을 하시고 천신망고를 겪으시고 그리고 아버지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었습니다 얼마나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면서도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견디고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했으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때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것 있죠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이 너무나 아버지가 좋아하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 아버지가 귀가 번쩍하시는 것입니다 주무시가 아 하나님 안 주무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주무실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예수 이름만 말하면 귀를 번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우리 모든 기도가 아버지에게 들려가는 것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고 일하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극히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너무나 우리를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이 저리게 사랑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것만 해도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내 아들 예수를 믿어주었지 온이야 넌 넌 넌 넌 사랑한다 내 아들을 믿어주었지 눈에 너도 아프지 않은 내 아들을 믿어준 넌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좋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주는 여러분 자신도 지극히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지극히 아버지가 높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나를 사랑한 적 내가 저를 근절이야 제가 내 이름을 안 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늘나라에 영광이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습니다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야마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 우주를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온 천군 천사가 다 일어나서 절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마귀도 떨고 한길로 갔다가 일곱 빌로 도망을 지은 것입니다 너무나 귀하고 귀한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나시기 전에 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얼마나 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찬이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릴 때 아버지는 너무나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습니다 아들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아버지는 그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은 예수 없는 아버지를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 없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예수 없는 신앙은 없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독생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구주로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따로따로 사랑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건지시고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나 여성 plays 예수 Já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 Lead